499개가 더 있어. 축하 사전론 걸그룹 두 팀 소개합니다. 시크릿 레인보우! 저희 시크릿 마돈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도 음원 순위가 조금 높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시크릿 선배님들의 음원 순위가 높은 관계로 저희는 살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신곡 A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한번 제대로 대결 펼쳐보실래요? 스크릿과 레인보우 어떻습니까? 스크릿 지은 양! 스크릿! 스크릿! 지금 이 발음을 너무 지클리라고 해주잖아요! 진짜, 차naden decision's right! 스크릿! 네, 지금 댄스되기를 한 번 보죠. 여러분, 영상에서 좀 한 번 essay, 옳아! 아니 재경이 형 춤추는데 다른 분들은 다 표정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 주영훈 씨 이세준 씨 은지원 씨 표정이 되게 노력한 건데 되게 자연스러우려고 한 건데 되게 자연스럽게 웃었는데 저한테 쑥스러우니까 갑자기 보다 나한테 호응해달라고 나한테 호응해달라고 모니터를 모으세요 모니터를 이 앞에 있는데 왜 모니터를 골든벨이 지금인데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앞자리야